새로운 우주의 눈이 되어줄 차세대 외계 행성 탐색 우주망원경 테스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51분에 발사된 테스 우주망원경이 스페이스X 로켓 패컷9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 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장비 검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정상 작동할 계획이며 달과 가까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13.7일 주기로 지구를 돌게 됩니다. 테스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태양계 주변 외계 행성을 탐색하게 되는데 케플러보다 관측 범위가 400배 정도 넓어 전체 하늘의 85%를 관측할 수 있고 외계 행성 2만 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